질병에 걸거나 불행한 일을 당하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제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가리켜 그가 맹인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인지 질문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9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역경에 처하거나 계획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원인이 분명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경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접근하시기도 하며 영광을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역경을 당한 형제나 자매를 보시면 누구의 죄 때문인가 생각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시기를 기도드려야 하겠습니다 성도의 힘내요 성도의 문 pasture 성도의 파arn